이은혜가 그만큼 또 몸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이은혜 서비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이은혜의 범죄. 깊숙하게 찔러봅니다만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깊숙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렛이었습니다. 네, 아스라 셋째. 투올. 자, 이번에는 깊은 코스로 서브를 넣으면서 서비스 득점 이은혜. 역전 성공하는 이은혜입니다. 득점을 뽑아봅니다만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전 서브권에서의 어떤... 그... 회전이야. 이번에는 레시즈매치 첫 번째 게임. 잘게... 깊은 코스. 탑스피대결에서 전지혜는 5대4. 이은혜의 서비스. 잘 받던 리시즈맨이 됐습니다. 치열한 점수만큼이나 치열한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 스튜디오 팁. 이번에는 뒤져있는 전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백핸드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준의 서비스. 자, 리시브 2구부터... 오, 좋아. 상한 공격이 네튜에 걸리면서... 이번에는 이은혜... 일테구요 이은혜의 서비스 수는 한점차 이은혜의 서비스 이번에는 3골 넘기지 못한 아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가벼워요 이은혜입니다 전지희의 서비스 이은혜였습니다 서비스 범실 자 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의 리시벌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이은혜의 연속 득점 네 코스 굉장히 지금 가운데가 좋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일단 두번째 게임 시작이 출발이 굉장히 좋은 이은혜 선수입니다 이어진 이은혜의 서비스 점차 벌어져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은혜의 서비스 강한 전지희 선수였습니다 스코어는 3대1 2위에 성격 2위에 성격 전지희 선수가 날카로 2위에 성격 2위에 성격 이유로의 리시벌. 2위에 성격 2위에 성격 3위에 성격 2위에 성격 4개 찔러 넣어 유의 서비스 반대편 대각선 이은혜 선수가 받아 봤음 6대 5일 점수 한점 리드는 전지희입니다 4위 스폰카 8 7대 6 렉트 맞고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강한 강한 공격으로 이은혜 선 이은혜의 게임 포인트 좋아 이은혜 서비스 백핸드와 포핸드 싸움에서 결국은 범실이 나오고 말아 두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백핸드 각자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미 있는 네 번째 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 정말 총만 안 들었습니다 투올 이은혜의 서비스 자 깊은 포스 이은혜의 서비스 어 엣지가 들어갔네요 자 앞선 장면은 털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혜 선수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은혜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은혜의 서비스 강한 탑스팬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지혜 오우 정을 쓰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전지혜의 포인트 스콥 8대3 5점 차 5점 차 2구부터 강하게 모습입니다 전지혜의 포인트 전지혜의 포인트 강한 탑스팬 전지혜 전지혜의 포인트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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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치 전지혜 전지혜